들어오니까 답이 없네 연지탄 연지탄 알루미늄관 좋아 두개 납부스러기 자물쇠 따기 아무것도 없어 아 뭐가 50%지? 배고픈 게이지 50% 초콜릿밭 두개 아니야 깡통 넘어가죠 화약 화약 네개 알루미늄관 세개 다 모았고 나 면집탄 200개 망치 샷건 빨리 만들어야돼 비껴 오렌지 주스 타이어 조각 나무판 나일론실 재료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나한테 필요한건 아니야 나한테 필요한건 아니야 앗 탁 판정이 진짜 물 하나 먹고 까마귀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별 그건 없고 여기 하나 있겠네 이 집에 목소리봐 빨리 올라가자 불쌍다 나 면집탄 찾았어 이제 화약만 찾으면 돼 일라온다 화약 다 찾았어 화약 못삭네 오오 풍어 흐흐흐흐흐 죽을뻔했네 흐흐흐흐흐 죽을뻔했네 일로 떨어지면 되지롱 호ice 무기구에서 탄창을 만들 수 있을걸스 철이 없어요 철 박판이 철이 없는데 아 이거 발전기 좀비 발전기 탕조경제 철이 필요한데 이거 강철 박판 여기서 만드는 건데 여기가 내 캠프 얘는 지는 아래에서 살고 나만 바깥에 내쫓아가지고 이게 필요해 강철 박판 무기고를 만들려면 이거 어디가서 구하라는 얘기야 늙은 덧사냥꾼을 찾아서 말을 거세요 쟤가? 강철 박판도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설마 아니야 가죽꾼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박판은 못 만들어요 사냥꾼 할아버지 만나면 된다 사냥꾼 할아버지가 이 맵에 있습니까? 아니면 퀘스트 맵에 있어요? 어이씨 뭐 얘네들이 여기서 나오잖아 이거 그냥 이 필드에 있어요? 아니면 퀘스트 맵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필드에 있어요?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이 넓은데 에 지도 어딘가에 있겠다 어디에 있을까 여기 이렇게 지도가 넓은데 어딘 줄 알고 찾아 저 할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갈배요 칼배요 칼배요 지도를 줄일 수 있어? 어떻게 줄여? 지도 줄이는 건 모르고 아 저기 느낌표 있다 빨간색 지도 줄이는 키가 패드로는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야 여기 근처야 아 여기 계시구만 할아버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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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야 옆에 와 할아버지 할아버지 경계도 없이 그냥 계시네 이봐 누군가 내 집에서 뭐라는 거지 훔쳐갈 것도 없는데 나가게 피난처인지 뭔가를 찾는 바보들 중 하나인가 미친 코요테 아 보상에 강철 박판을 주는구나 아닌가 저걸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잔의 솜씨를 증명하기 위해 부탁을 들어줘야하네 친구 미친 코요테 한 무리가 내 텃밭 주위를 면돌고 있네 음 코요테를 잡아달라는 거지 보상이 보상이 박판이에요 오케이 요거구만 열 마리 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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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룩으로 했을까 왜 허금하는 것 중에 토목수수 코요테도 공격을 하는구나 거 코요테만 잡아 찾아서 죽임타 네마리 아, 아, 한마리 더 있었어? 옥수수밭이군 옥수수설이다 아, 여깄잖아? 아홉 마리 열 마리 드디어 무기고를 만들 수 있군 일은 잘 처리했군 중고야? 뭐야? 중... 중고인가? 중고겠지? 못상자 깡통 강철박팡 오, 좋네 드디어 무기고를 만들 수 있어 빨리 가자 아래로 쭉 가면 우리집이죠 레이몬드와의 새로운 우정을 돈독히 하십시오 캠프에서 찾아보세요 레이몬드면 그 집안에 있던 그 아저씨지? 아, 너무 많이 났다 맵이 큰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커 자, 드디어 무기고를 설치한 건가? 설마 이것도 인벤토리에서 열어가지고 바닥에다 놓는 거 아니야? 바닥에다 놓는 거 아니야?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네 무기고를 아, 털을 좀 크게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게 세상에 너무 좁은 데다 털을 잡았어 오다가 설치를 하네 엄청 크네 이거 무기고 열기 무기고 열기 무기와 탄환을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석궁볼트 충동환 외교관 반자동 권총 8mm 탄환을 사용합니다 8mm 탄창 규척, 규석, 촉 석궁볼트 탄사 건물 레벨이 필요하네 이것도 일단 외교관부터 한번 만들어봅시다 8mm 탄도 자, 만들었어요 무기고 레벨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제 탄이 생겼으니까 껴봐야지 외교관 왜 착용이 안되지? 메인에 껴야되나? 아, 메인에 껴야되네? 납탄 음 뭐야? 약해! 10발밖에 안 들어가, 그리고 권총이라서 뭐라고 해야 되지? 연발이 안 되고 이 총은 별론데, 괜히 만들었는데 괜히 만든 것 같아 더 좋은 총이 있을 거야 자, 아저씨 사슴과 코박, 뭡니까? 강철판 주네? 좋아 강철판 들어가는 게 뭐 있었지? 원에서는 무기 종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화방에 막 총 종류도 엄청 많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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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에게는 제 공간에 도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에게는 저에게는 제 몸에 대해 알았어 알았어 강철판을 얻기 위해서라면 감염된 사슴 5마리 이게 뭐야 누가 목 매달아 여기 애기 같은데 저거? 목 매달아 있네 알루미늄 목발 뭔가 중요한 재료인 것 같아요 저리 보자 에! 에! 아! 졸라쌤 으악! 화살로 할래 어 이거 좀 만들어야겠는데 붕대 야 이거 천천히 가야 돼 이거 파란 몰빵할 곳은 어디다 쓰는거야 이거 화이 더 좋은 것 같애 총보다 일단 여기까지네 좀 더 좋은 총을 만들기 전에 그래서 나 런치 사슴이 안보인네 사슴이 사슴이 안보인다 사슴이 사슴이 안보여 사슴이 안보여 이거봐 총 진짜 안좋아 총 쓰레기 헤드 맞춰도 한방에 안되고 총을 아야 아야 삼지창이 던지면 더 세요 어 그래요? 삼지창? 인벤토리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이벤토리에 놓고 왔어 대체 사슴은 어딨는거여 이벤토리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어마야 울리만 가득하고 있지 이벤토리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아 여기다 아 무서워 졸라쌤 아 사슴이 제일쌤 졸비보다 구르기 같은게 있으면 금방 피할텐데 구르기 같은게 없어요 사슴차기 사슴차기가 하나 별따기구만 사슴차기가 별따기구만 사슴차기가 별따기야 하늘에 사슴차기 이 물가에 있을리는 없고 오이씨 여기 두마리나 히트 잠깐! 아앗! 오우!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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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앗! 에잇! 에잇! 안좋은데? 아앗! 한마리 더 있었는데 Crevel 아앗! 세 방 맞아야죠 머리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더 단 한 마리 찼다 아이고 별거 아니구만 이제 뭐 만들 수 있지? 한 마리만 더 대상으로 미치웠어 대상으로 미치웠어 주방하고 뭐 여러개 있었는데 뭐 만들 수 있지? 무기고는 생겼고 주방이 벽돌 3개 악세사리점 주조소 화학연구소 화학연구소가 필요하구나 주조소로 뭘 하는거지? 악세사리점 악세사리점은 그 할백회 한번만 해주면 만들 수 있고 주방 주방도 그 방문자 레이몬도 만나는거죠? 아닌가? 아 그 무전 무전 듣는거 그거 해주면 만들 수 있고 제일 먼저 뭘 만들어볼까? 악세사리냐 주조소냐 악세사리가 제일 쉽겠다 미친 코에트 한번만 더하면 악세사리점 좋았어 벽돌이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뭐가 생겼네? 어 더 안생겼네 금속 부품으로 만드는거야? 어 납탄두 어 납탄두 여기서 계속 부품이 보급이 돼 들어올 때마다 망자의 축제 강철박판 못상자 은메달 대형 강철볼트 강철관 구리 등장 뭐 뭘 많이 주는데? 경험치도 많이 주고 이거는 10레벨이라서 아직 제가 못합니다 제가 레벨 5라서 삼지창도 한번 던져봐야되는데 이제 오케 예 오케 오케 오케